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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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클리디라네 1월 3일 오후 6시 50분에 올라온 공식 오늘 방송 있어요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하이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새해에 뭔가 목표? 다짐? 있나요? 태양보여? 아 근데 별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아침은 맛있게 드셨나요? 아 네 7시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아침이지 뭐 크레이지 나이트의 시작이다 아니 스크럼셔스 브런치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개 웃기지 않아? 애프터눈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점심에 일어나고 싶진 않으니까 약간 아점쯤에 일어나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브런치라고 했는데 그럼 브런치니까 맛있는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스크럼셔스 브런치라고 붙였더니 그냥 냠냠 맛있는 브런치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판타스틱 던 같은 느낌이 안 난단 말이지 엘레강스 브런치? 엘레강스 브런치 좁은데 더 그레이트 브런치 브릴리언트 브런치 뒤에다가 스파이더맨 붙이면 스파이더맨 시리즈 나올 것 같은데 브릴리언트 스파이더맨 더 그레이트 스파이더맨 판타스틱 스파이더맨 고은모닝 스파이더맨 내가 인사잖아 브릴리언트 브런치 좋은데? 자 우리 모두 새해 목표 한번 세워보는 거야 브릴리언트 브런치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음 근데 스트리머인 아인에는 아침에 계속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보면 특히 합방 같은 거 지금 텐션 너무 좋아서 끊기 애매한 방송을 하고 있을 경우 갑자기 12시에 나 이만 가봐야 해 할 수가 없음 그래서 원래 9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됨 그냥 그런 건 없음 안 됨 적어도 10시나 11시 진짜 늦으면 12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름이 브릴리언트 브런치 아침 9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스튜디오 도착하는 거 진짜 계속 노력했거든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패턴을 내가 이 상향으로 잡고 있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왜냐면 나 지금 판타스틱 던 이용자 운동도 못함 그래서 빨리 이제 브릴리언트 브런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브릴리언트 브런치가 무엇이냐 10시 아니면 12시에 기상 10시에 못 일어나더라도 12시에 일어나면 그래도 성공 이렇게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이거 계속 해야 돼 일어나자마자 승구 정리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유산균이랑 물 한잔 저번에 또 유산균이랑 물 한잔 이랬더니 산균이가 누구길래 같이 물 한잔을 하냐고 막 대화를 해가지고 아 챌린지 붙여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챌린지 이래야지 하고 싶어짐 아싸 나 하고 싶다 졸린 ASMR 틀기 잘 때 듣는 그게 있어 그리고 간지 뒤지게 잠들기 어 좋은데? 간 뒤잠 설명 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있으신 분들 먹어요 온습도계 확인해 가습기 틀고 보일러 틀고 취침 ASMR 딱 틀어 그러면 이렇게 몸이 이완이 되면서 되게 잠자기 좋은 환경이 싹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아 오늘 계획한? 이거 했고 이거 했어 아 내일도? 나 멋있게 살아야지 아 나 개 멋있어 크으으으 이렇게 하는 거 응 챌린지 시작할 때는 딱 어떤 마인드로 시작하면 되냐면 일단 3일만 해보자 같은 마인드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작심 3일이란 말 있잖아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작심 3일이라서 어차피 안 될 거야 아 3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아하 그리고 3일하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작심 3일 하면 돼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만 마음 먹잖아 그러면 7일 중에 6일 가능 개쩔음 레전드 작심 콤보 작심 3일을 계속해 포기하지 마 그러면 멀리 봤을 때 그것이 3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아 작심 3일이네 내 을지가 이렇게 오래 못 가네 원래 인간 을지 그렇게 오래 못 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 오히려 3일마다 리프레쉬 가능 어떻게 사람이 계속 똑같이 살아 챌린지를 3일마다 바꿔서 살아 그러면 인생이 익사이팅 인터레스팅 그리고 작심 콤보 계속한 나는 나는 개쩔음 좋네 섹시해 좋네 멋있어 여러분 아시겠죠?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준네 재밌는 송년회 파티 같은 데 가면 그 다음날 12시에 못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하면 된다 나 송년회 이후로 이틀 말아먹었는데 조지긴 했는데 브릴리언트 브런치 챌린지 하면서 다시 잡으면 돼 오케이 좋네 멋있어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도 돼요 그래서 암튼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작심 3일도 계속하면 충분하다 브릴리언트 브런치 아니네 브릴리언트 브런치 브런치 저저 하아 브릴리언트 브런치 챌린지 10시 12시에 기사야 아이네 언니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아아 하려고 하는 거 약 먹기 온습도게 하긴 가습기 보인다오 치친 ASMR 듣기 간지 뒤지게 담대기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드는 생각이 되게 고급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식물 같지 않아요? 그치? 걔리한테 약도 주고 온습도게 가습기 보일러 다 확인해주고 플래식 틀어주고 고급 속죄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원하는구나 브릴리언트 브런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장 젠장 또 난 숭배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난 찬양할 수밖에 없어 찬구 까라니 이제 나는 숭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숭배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인혜 언니가 계속 그 우리 아빠 하나 하는 젠장 또 왔것이야 젠장 또 누구야 젠장 또 아니 똑같은 유행어를 계속 써먹는 거야 살짝 그때 약간 좀 뭔가 젊은이들의 유행어를 어떻게든 활용해 먹으려고 애쓰는 약간 우리 어머니 느낌? 아 아 이땐가? 지금 하면 되나?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 뭐 밈도 쓰지 말고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그냥 뭘 밈을 쓰겠다고 젊은이들이 쓰는 밈을 쓰겠다고 그치 내가 젊은이들 쓰는 밈을 내가 내가 그걸 쓰겠다고 주책맞게 그치? 추하게 추하게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르르 땅은 안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냥 똑같은 유행어 계속 쓰는 게 뭔가 웃겼다고요 귀여워 늦었어 사과해 늦었어 르르 땅 빨리 귀엽게 애교하면서 언니 미안해 라고 사과해 빨리 늙으면 죽어야지 아 아니 무슨 소리야 어 나 르르 땅 웃겼다는 거에 약간 기분이 좋아 밈도 쓰지 말고 그냥 밈을 쓰는 젊은이들이 있어 아니 써 아니 남껏 쓰세요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아 젠장 또 아이네야 나는 또 아이네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 그치 내가 젊은이들 쓰는 밈을 내가 비키네 추하게 추하게는 아니고 아이 써도 돼 특별히 언니는 봐줄게 언니 근데 그날 다섯 번 넘게 썼던 거 알지 나도 한두 번 쓰면 이게 안 했지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내가 큰 실수까지 말이 약간 이어지는 거 같아 다섯 번 이상 얘기하다니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어 언니 미안해 귀엽다 언니라면 젠장 또 대상 혁이야의 밈을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써도 된다고 르르 땅이 이해하도록 할게 아싸 다섯 번 꼬박꼬박 써야지 르르 땅이 미안 언니 엄청 재밌었어 그날 짱이었어 아니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밈을 쑥쑥 다 쓰는데 아냐아냐 근데 언니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아닌가 안 풀리나 아이네는 원활하게 전달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싸 잘 받았습니다 이네땅 그래도 우리 느릇땅 귀엽지 그럼요 그럼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걸 아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걸 아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걸 아네 잘 부탁드립니다